모델 박지입니다 여름 느낌 나는 액세서리 밀짚모자, 수영복, 슬리퍼, 큰 가방 모자는 가급적 큰 것 어떤 옷을 입어도 비치룩으로 만들어주죠 이건 아닌가? 나를 표현하는 표지가 그럴싸한 책 힐링이 되는 에세이 비치 플레이리스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트린디한 음악 좋아하는 여행지는 프랑스 남부의 그라스 풍경을 보며 쉬는 것을 좋아한다 이곳은 가평 넉넉한 사이즈의 비침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제나 잃지 않는 슈퍼모델다운 에티튜드 인싸처럼 스타일링하기 그리고 인증샷 보문 доб어오는 org pourra 이스라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